1986년 우주선 챌린즈호가 발사되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이 과학의 위대함을 감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주선이 발사한 지 73초 만에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폭파된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은 이것이었어요 보조 엔진의 이음새에 삽입한 반지 같은 고무링이 있었대요 그 고무링이 온도가 낮아지면서 수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스가 샌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原因이 되어서 가스가漏れた 것이原因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우주선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서 공중폭파가 된 거예요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결점이 있어요 결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결점이 있는 존재가 된 것일까요? 왜 불안전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지혜와 창조성을 본받아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면서부터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후부터 사람들은 무언가 결함 있는 인생, 무언가 부족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친구들 것을 탐내고 뺏으려고 하고 욕심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 부족한 결함을 가진 존재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함에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결함에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 문구가 써져 있는 길을 가려고 하면 왠지 짜증나고 답답한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결함 있는 사람은 자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불편한 마음을 주게 돼요 고통을 주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결함은 자신과 그 주위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불편하게 돼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결함이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행을 겪고 슬픔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결함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결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티나 주름 잡힌 것과 같은 결점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니까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 결함으로 넘어졌을 때 마귀의 깨에 당하여서 넘어졌을 때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은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인생을 찾아가셔서 회복시킨 사건들이 나옵니다 미련하고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들을 찾아가셔서 회복시킨 사건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말로 하면 대인깃빛증 환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말하면 대인깃빛증 환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사람들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중동 지역에 가장 무거운 그 낮시간에 물을 길러러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을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을로 달려 내려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을 피하려고 했던 그 결점이 회복되어지니까 스스로 사람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케오를 보십시오 사케오는 돈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동족 간의 인간관계에서도 돈만 최고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재산의 반을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기다가 세리장으로 부당하게 세금을 착지했던 사람들에게 4배를 갚겠다고 하셨어요 그가 부당하게 세금을 착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4배를 갚겠다고 하는 것은 그의 전 재산을 주겠다는 것과 거의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인간관계에 결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케오처럼 돈에 의해서 인격에 결함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들의 결함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전물로 살 수 있고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삶에 먼저는 내 삶의 결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상처에 있는 그대로를 들고 나아가서 나를 만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속사람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며 엑스레이나 MRI를 찍으면 내 몸에 병든 곳 아픈 곳을 알 수 있게 되죠 병원에 있는 엑스레이나 MRI를 들을 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어떤 결함이 있는지 살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를 넘보는 마음은 생기지는 않았는지 세속적인 생각을 동경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은혜를 벗어난 행동은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나를 살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시험하셔서 내 마음속에 악한 행위가 없는지 살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솔직하게 내어드리고 강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인간관계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서 지내야 되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그냥 웃고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절대 상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선을 긋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용서를 해야 하지만 용서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그냥 마음에 선을 긋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만나는 사람마다 선을 긋게 되는 버릇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 솔직히 들고 나아갔대요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알려줬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밉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왜 항상 저만 용서를 해야 하는 건가요 솔직히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 나쁜 거 압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그 마음이 나쁜 걸 안다면 내 앞에서 인정하라 자, 그런 마음이 좋지 않으신다면 먼저 그것을 자신의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그것을 원한다 그 말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무너지고 말았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나의 못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였답니다 그러자 눈물과 함께 마음에 응어리져 있던 것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결함을 드러내었을 때 회복함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결함을 드러내었을 때 사케오는 주님이 자신의 집을 찾아오셨을 때 돈을 사랑했던 그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4배를 갚겠다고 한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함을 얻게 되었고 그 결함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를 살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악한 행위가 없는지 살펴 주십시오 내 삶에 결함이 있다면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모두는 나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회복함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위해 살며 주님의 영원한 길로 인도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主の常しへの道へと導き受ける私の皆さんになることを家さん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